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같이 가정에서 해배되는 성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치와 24제자가 됩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성경적 기도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 예수님의 산상수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적 기도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뭐냐? 예틀을 깨라 합니다. 예틀을 깨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대해선니까 새틀을 갖추라. 왜냐?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체질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완전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다 보니까 계속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율법은 죽이고 죽는 거거든요. 너 죽고 나 죽고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체질화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툴을 빨리 깨라. 빨리 깨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시대의 복음적 시대의 새틀을 갖추라.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이 체질이 있잖아요. 이 석관 문화 이것들을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정말로 복음 깨달았으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문화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눌려 살아왔고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정보한 적이 없어요 계속 당하기만 하다 보니까 체질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늘 소심하고 늘 열등없이 찌들려 있어서 화를 잘 내고 그렇게 살아온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보험 깨닫고 나서부터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하기 전에 내 체질을 보금주로 바꾸어 주옵사사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팔복이에요 여덟 가지 복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복 빚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예쁜 책자로 그렇게 발간되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금치유와 이수아 제자 이 책 속에 보금으로 치유되면서 어떻게 이수아 제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기록이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하고 또 글을 읽는 것하고 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들을 때 못 잡았던 것 못 들었던 것이 읽을 때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못 깨달았던 것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다 들어서 그런데 읽으면서 다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읽으면 한 시간 안에 두 시간 안에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여러분 글 읽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작게 해서 짧게 글씨도 지루하지 않게 그림 넣어 가지고 글씨 많이 안 넣고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몇 천일밖에 안 해 그리고 저는 평생에 책을 수십 권 나왔지만 인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해서 교회에서 다 만들어서 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책을 산다 이 말은 헝금하는 거예요 교회에 헝금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먼저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이걸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세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를 예수님 해주신 거예요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제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는데 바로 천국 가지는 않아요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살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수명이 다 있어 그 살도록 사는 기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제 개인차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게 돼요 기도는 특별히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냐 라는 비결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3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에서 여전히 사단한 왕로를 타고 있어요 이 세상 왕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볼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싹 다 사단에 다 잡고 있어요 예수님 제림하기 전까지 제림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제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분이 무증의 가치 다 같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영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우리 육신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자적자와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은약 붙잡은 기도밖에 없어요 은약 붙잡은 기도 그냥 기도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기도 없습니까 다 기도 있어요 그런데 은약 기도입니다 은약 붙잡은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기도 기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시느냐 힘을 주세요 영적 힘이라 영적 힘을 주신다고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내 환경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실패 DNA를 성공 DNA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이 부정적인 체질을 긍정 체질로 율법 체질을 복음 체질로 기도할 때 바꿔주신다니까 성령이 뭘 못하시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악한 말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제자들처럼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귀신도 많이 쫓아봤고요 불치병도 치유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마귀는 끄떡도 안 해요 제일 겁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벌벌벌답니다 완전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버리는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끊겨 죽였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이 주여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허감이 내 속에 확 절망이 찾아왔다가 쫙 물러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 속에 새로운 소망이 쫙 솟아나요 아멘? 그러니까 체질이 확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세상에 문화 속에 살면 또 내 틀로 빠져버려요 그래 또 허적거리가 막 헤매 헤매 빨리 빠져버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현장을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큰 동력이 된다 기도 우리 연계 모든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성경적 기도 원리를 따라서 세트를 그리 갖추어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의 주도자 입사체사로 다 쓰임 받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예요 자 11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 두 주에 걸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교와 차원이 다른 영적 본질을 붙잡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일한 대상 기도의 핵심 목적이 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지전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아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아빠 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문과 특권이 주어졌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 찬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게 첫째 강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 임하게 하여 주옵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쁘하시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속사 성취 우리는 이런 구속사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처음 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발자지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기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후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리된 우리가 영육관의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를 해라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 그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까지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 가족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보금운동하는 우리 단체들 다력방운동하는 이 모든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셔서 2, 3, 7 나라가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2, 3, 7 나라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가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틈탈 수가 없다 그게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설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마태문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빌리포 사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리포 사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설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한 달 분 양식이나 1년 분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이걸 위한 기도를 하라니까 일용할 이 말은 헬라말로 에피우시온 에피우슨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꼭 필요한 것만 구해라 꼭 필요한 것 일용할 꼭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육신적인 욕심으로 물기를 많이 그렇게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죠 인간의 욕심이란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저 강릉 가면 많이 있죠 이런 사람 보고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있는데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어요 가지도 가지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상식이 3장에 뭐든지 자기 중심 6장에 물질 중심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이 사상화 체지라 아예 막 이 틀로 딱 갇혀버렸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가지도 만족 없어요 옛날에는 그전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하고 25평 살아도 감사하고 그전 35평 살아도 감사하고 와우 천국이나 그렇게 누렸는데 이제는 더 큰 거 살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6개월 지나면 감각 없어지게 돼 있어요 2,3년 지나면 아 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없어져요 절대 만족 못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돼요 결국은 바벨탑 인생입니다 바벨탑 어느 날 육체가 무너져 어느 날 환경이 무너져 어느 날 그 깁이 무너져버려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욕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옛날에 우리 어릴때는 밥 3끼 먹으면 행복했어요 쌀밥까지는 기대 안하고 밥 3끼 먹으면 행복했다고 무슨 다이어트가 어디 있어요 배를 못 취하다가 전부 다 배 나온 사람 부러워가지고 배 나온 사람 뭐라 그랬죠 사장님 그랬어요 배 나온 사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요즘 배 나오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몰라 밥을 먹으면서 감사를 몰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아무것도 임하지 말고 코로나19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의 것 지금 주신 것 그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 속에는요 날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루에 삶을 사는 동안에 정시무시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영적 교제하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 좀 받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런 24기도의 삶을 통해서 25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영계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죄의 축복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모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루트가 뭐냐 우리 공격하는 핵심 루트가 정제의식이에요 계속 정제의식 그걸 심어줍니다 정제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요 계속 움츠러드는 삶 계속 소심하게 그냥 남의 눈치나 스스로 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정제의식 가지고 살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제의식 무슨 겁니다? 사단이 가지고 노는 무기가 이거예요 정제의식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제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꿈에도 나오고 그냥 삶 속에서 더두고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제의식이 불신자보다 더 많아요 더 정제의식이 많다니까요 왜? 죄를 지적하니까 구원 못 받을 때는 제가 쟨 줄 몰랐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다 죄란 말이에요 이 죄에 잡혀가지고 기독교인들 보고 세상 나가던 성공지의 삶을 못 살아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이래가지고 불신자 존놀이 지나고 있어요 리드하고 끌어가고 영향을 입혀야 될 사람들이 전부 잡혀가지고 불신자가 잡혔다는 정제의식 속에 잡혀가지고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다 힘 다 빼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제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순간에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제의식이 빠져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이영적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가슴 벅차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에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해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해방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방이에요 끝났어요 예수님이 테테레스 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요? 왜 어둡게 살아요? 왜 우울증에 빠져요? 이 전부 정제의식이 바탕이 되어있어요 이 정제의식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어둠 속에 빠졌어도 홀로 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실패했어도 상관없어 주님 바라보시고 바랍니다 바라보면 해방된단 말이에요 해방되어 빠져나오는데 그걸 모르도록 계속 정제합니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되었다 이 사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법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에게 뭐가 있느냐 특별 사명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말했지 없고 아무리 그렇게 사령원들 봐도 오늘 석방시키세요 하면 그날 석방이에요 그냥 이유를 묻지 않아요 오늘 저 사람 석방시키세요 하면 끝이라니까 대통령이 한마디면 끝나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여러분을 예수 거기서의 보혈의 핀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 거기서가 석방시키세요 특별사면이에요 불신자보다 불평할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악한 놈인데 저 못된 놈인데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더 지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할 수 있냐고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사죄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관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처럼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뻄의 생활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거는 용서의 삶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삶을 사느냐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용서의 삶을 사느냐 못 사냐 달려있어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풍성함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이런 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10분만 더 빨리 용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강하고 용기 있는 자는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는 자가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누군 자존심이 없습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오래갑니다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암덩어리돼요 암덩어리 영적 암덩어리가 돼요 그래되면 뭐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은 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게 막히기 시작하면 사단이 막아버려요 용서 먼저 다가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이 있다부터 떠나서 내가 먼저 다가가 이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 먼저 가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용서의 삶의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용서는 잃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사과하고 잘했든 못했든 먼저 화해를 하고 먼저 그렇게 책임을 증가하지 않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양식 믿는 사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는지 용서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용서 속에 원미수의 축복이 되어 있어요 용서 속에 일곱 번씩 일곱 번씩 일곱 번 용서해 일곱 번씩 일곱 번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부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계산만 해도 일곱 번씩 일곱 번이면 490번이에요 똑같은 절을 내 앞에 490번 적어도 용서해 주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의 간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죄의 기뻄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구원을 못 받은지도 몰라요 제 양심을 볼 때는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언제나 그랬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게 답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 지은 죄 얼마나 많은데 다 숨겨놓고 다른 사람 실수하면 돼가지고 계속 일을 갈고 계속 갈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엉망감을 당견받은 내가 내한테 좀 실수했다고 내 손에 입히다고 끝까지 미워해 용서는요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거 바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도리어 더 용기 있는 사람의 원인에서 축복을 만드는 네이카예요 용기의 모든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임한 사죄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보금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받는 한 조관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 생활을 위한 기도예요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예수 걸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러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본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테스트 개념이에요 테스트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테스트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단에 주는 유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악의 실체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 마귀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 말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야 조합사사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조합사사 베드론스 5장 8절에 거시자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나니?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 대적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요 사람과 싸우잖아요 사람과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사람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시험을 봤지 안 보이는 시험이 옵니까 전부 다 내게 영적으로 손해보이려고 할 때는 상대가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마누라도 남편도 가족이라도 내 영적으로 손해보게 만들고 영적으로 흔들 때는 아 사단이 이 마누라 통에 남편 통에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공격하구나 그려봐야 돼요 사단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대적자 마귀가 지금 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격하구나 그려봐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싸우니까 이게 마귀가 손뼉친다 말이에요 막 미워 저 인간 저거 그렇게 공격을 하면요 사단이 박수 쳐요 아 저 인간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구나 공격하구나 정신 바짝 차리자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연스 5장 8절에 근시다라 깨어내는 대적 마귀가 뭐예요 우은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란히 그렇잖아요 이 대적자 마귀 그리고 야구보 사정철자로 보면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피할 수 없어요 피하면 피해집니까 마귀가 옵니다 그걸 공격 대적해야 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피해요 영적 기도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대적하란 말이 부부 싸움 하란 말이에요 마누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때는 같이 공격하면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전에 성교사님과 했잖아요 내가 부부 싸움 할 때 잘할 때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했더니 싸움부터 사모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거니까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이 사탄아 우리 집사람이 다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가 정신이 부적절히 아 내가 사단에게 당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는 순간에 이미 당한 거예요 마귀와 싸워라 오늘부터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상처 주고받지 마시고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기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 내 인격이 공격하면 공격하지 그걸 참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능력으로 이겨라 그분이 힘을 주신다 그러면 허감이 꺾이 되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영적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상처가 많아요 원수가 많아요 원수 맺고 살아요 행적 안 해도 부부 간 해도 또 친구 간 해도 막 그냥 안 해요 원수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 영국의 제이비 필립스 목사님이 선 책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이 많이 빠져대기 여기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에요 특별히 이 책 속에 제목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털에다 가둬놓은 하나님을 자기가 딱 가둬놓은 이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딱 가둬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털에 딱 가둬놓은 너무나 작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보지하시고 창조주의 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이런 놀라운 신문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능력 내능력 그걸 내가 처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 대단한 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오늘부로 실패는 물러가고 오늘부로 가난은 물러가고 오늘부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믿음대로 주신다고요 여러분 영국적인 권세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교회에서만 말고 삶의 현장에 실제로 누리고 사는 참된 성리자 되시기를 저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맞춰져야 한다 그 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고시를 통해서 주신 이 권세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 호주에 호주의 신학 교수인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한마디로 내 기도가 장세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기도가 아니라 4장 1장 1절 3절 8절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로 결론 나야 한다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확정에 초점 맞춘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경적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원가족들이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사사 활력있는 삶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형통한 삶이 되기도 하 주옵사사 날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장세 3장 11장의 나중심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